고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무산되면서 지금 디폴트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이슈 좀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간밤의 진행 상황 어땠는지부터 좀 들어보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서 백악관과 여야 지오도부들이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또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가만 미국 증시도 오늘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경계심 속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4명과 약 1시간에 걸쳐서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회담 이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의장의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뜻이 엇갈렸지만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에 대한 생각이 같았지만 각자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한 채 양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초에 미국 정부의 디폴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야 간 의견 대립 속에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채한도 상향 조건에 대해서 양측 입장이 좀 참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회의 끝나고 양측의 반응도 좀 상반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의장으로부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생산적인 대화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 모두가 디폴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카시 의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민주당과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뜻이 완전히 달랐다면서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플랜 B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6월 전까지 양측이 어느 정도 협상은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백악관이 플랜 B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만 추가 협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나요? 네 현재 여야는 디폴트 예상일인 6월 1일 전까지 약 2주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들은 현재 시간 12일에 다시 회동을 갖기로 합의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법률로 인정한 국채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규정을 채무 상환을 위해서라면 별도의 부채한도 상향 없이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 부채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수정헌법 14조 시행이 적법할 것이다 라고 조언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라이브 교수는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법률 자문을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 왔지만 지금은 시장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멀고해서 의견이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증시는 45% 최대 폭락을 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 개나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미국의 GDP가 4%나 감소하고 일자리도 600만 개나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국채가 D등급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디폴트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단기 국채 매도에 나서면서 간밤에 6월 6일 만기인 미 국채금리는 5.53%까지 취속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우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창업자이자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는 국채금리는 과거에도 디폴트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상승했었다라면서 그러나 항상 해결되는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국채금리 급등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디폴트 공포에 더해서 이번에도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까지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연준 내에서 설 3위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간밤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간밤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은데 미국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실행한 정책의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를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2%로 낮아지기 전까지 연준이 쉽게 금리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속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오늘도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4월 미국의 CPI 결과가 발표되는데 예상체 어떤가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이면 4월 CPI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CPI는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는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과 석유를 제외한 그런 물가는 각각 0.4% 그리고 5.5%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다면 0.1% 상승했던 지난달보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려졌다는 의미인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증시의 악재가 될 만한 요소인데 만약 예상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면 투자심면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만큼 이 잠시 뒤에 발표된 4월 CPI 결과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어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